아, 이렇게? 내가 훨씬 났어. 이렇게? 네. 오, 많이 나오네. 잘하네. 오우, 올라온다. 오우, 시원하다, 야. 흔들어, 그렇지. 더 흔들어. 여기다 가놓고. 상큼 시원해서 윗박을 놓았다. 묻었어, 묻었어. 너희들이 묻혔어, 묻혔어. 탄아, 소자야. 탄아한테 와. 갑자기 이거 뭐야? 갑자기? 갑자기 이거 뭐야? 아, 얘가 물하고 친했어, 맞아. 물하고 친했네. 우와, 자는 눈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뮤직비디오 찍나요? 우선. 아, 좋아하네. 다쳐, 우 터졌잖아. 아아.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와 우와. 이곳에 온다. 이런 한 칼이 있다니까 이런 한 칼이 있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못하거든 TV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민종이 형이 아이를 정말 끔찍하게 좋아하는 줄 알겠어요 정말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삼촌들 다 젖었다 이거 삼촌들 다 젖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뺄 거야 연하게 여기가 물이 없어요 물 떨어졌어 물 떨어졌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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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어떡하 집에 가서 옷 갈아입자 너무 오래된 오늘 또 간절이니까